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입니다. 단풍도 이제는 서서히 남쪽으로 여행을 떠난 것 같고요. 또 아침의 풍경도 하얀 서리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입에서는 호호 김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몸은 또 잔뜩 움츠려지고 저녁이 되면 따스한 아랫목이 그리워지는 그러한 한 해의 끝자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이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편안한 잠을 이루고 먹기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위가 높거나 또한 낮거나 상관없이요. 늘 얼굴과 표정이 밝고 언제 보아도 푸근한 미소가 넘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이 적고 또 화내거나 속상하거나 혹은 싸우거나 구하거나 바라거나 누구를 탓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구하거나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요. 원망이나 증오 또는 화가 나고 성이 나고요. 끓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또한 미운 사람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또한 잠도 편하게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또 바라고 기대하고 부탁하는 마음 이제 내려놓고요. 편안한 잠 이루시는 그런 행복한 날들 만드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31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공입니다.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절에 가셔서 하시는 조성예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닭의 아금청정수 변이감로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에 대한 것과 바로 오분향내 계향 정향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 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문자님 가르치면 제일 먼저 상대에게 나누고 베풀어라 하는 것부터 하기 때문에 닭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를 보든지 차를 먼저 한 잔 대접해라 하는 뜻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했어요. 차를 한 잔 할 수도 있고요. 남의 집 갈 땐 어떻게 돼요? 뭐래도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의의 아량 예의의 어떤 차비부터 우리는 베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금 청정수는 내가 이제 맑은 물로 변이감노다 단이슬과 같은 차로 만들어서 봉헌 삼보 전 삼모님께 올려오니 원수의 납수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삼모님께 차를 올리는 것이 예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또 이웃 또 친구에게 차를 한잔 울리는 것이 다게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는 오븐향내다 다섯가지 향을 사르면서 나의 삶을 다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양이다는 것은 바로 계율을 지키겠다 하면서 향을 사르는 건데요. 계율이라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우리 불자로서는 목에다 오게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테고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을 테고 작게는 가정에 가법이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이 앱으로 올리는 사람 자신이 계율을 지키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율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때요 여러분들? 꽃에서는 꽃향이 나고요. 또 음식에서는 음식향이 있듯이 우리 사람에게는 사람의 향이 있어요. 바로 사람다운 그런 향기를 내겠다. 도덕적 인격적으로 바르게 사는 향기를 내겠다. 계향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삶으로 안정된 삶을 만들겠다는 각고로 정향을 한다라고 했고요. 그와 같은 삶이 현실의 지속이 될 때 어때요?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지혜로운 그런 삶에 해양을 하겠다. 이랬을 때 우리는 큰 문제가 없이 행복함이 젖어들게 돼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해탈 양이다.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잘 살고 원만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누구의 인간과 전을 해야 되죠. 자식에게 줄 수도 있구요. 이오드에게 줄 수도 있고 또 조카에게 줄 수도 있고 그러한 삶을 주변에 널리 전하는 것을 우리는 해탈 지견향이 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는 바로 광명 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하면서 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하는 과정이 광명 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승 광명 운대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빛과 같이 밝은 것을 운대 옛날에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구름덩어리만큼 크다는 것을 제일 크다라고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정의 해탈해탈지견은 이러한 어떤 이치를 광명 빛이 나게 얼마만큼 운대 구름덩어리와 같이 빛이 나게 해서 또 주변법계 세상에는 진법계 허공계가 있지 않아요. 우리 이게 나왔던 허공의 세계도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허공계다 라고 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을 일걸어서 우리는 주변 법계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또 공양시방 시방에 있는 무량불법성 한량없는 부처님과 진리와 그 법을 따르는 단체에 계신 승보에 바로 공양을 올리는 것처럼 널리 펼쳐 나가겠다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계양청양 해양해탈량 해탈지견량이 바로 황명 운대 주변 법계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하면서 계정의 해탈해탈지견이 널리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원하면서 우리는 광명 한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성을 하게 되죠. 시방의 한량 없는 불법성 산보님께 공양을 올리듯이 오븐법 신양의 진리를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이 구름만큼이나 널리 온 세계에 두루 펼쳐나가겠습니다. 하고 다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광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요즘 불자님들이 광명 진언을 많이 하면 복이 온다 그래가지고 광명 진언을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바로 광명 진언이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뜻을 바로 알면 진리를 현상적으로 나타낸 말이 광명 쉽기에 예를 들면요. 부처님의 법신부를 갖다 우린 비로자나불 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비로자나불 우리는 바로 뭐라 그러냐 광명 변조라 그래요. 두루두루 부처님 법이 막힘이 없이 환하게 빛을 낸다. 바로 부처님의 진리가 그러한 빛을 낸다 해서 광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광명 진언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들 부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서든 꼭 깨우쳐서 나 자신도 진리에서 밝히고 주변도 그 진리에서 밝혀나가겠다라는 것을 다지는 것이 광명 진언인데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광명 진언만 하면 복이 오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죠. 광명 이라는 것은요. 바로 빛을 나타내요. 빛.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들 일반 가정에서도 저녁이 되어서 불빛이 없으면 사물의 분별이 어려워요. 그러나 빛이 있으면 분별이 쉽지요. 내 마음의 빛이 밝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샘솟아 나와가지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민이 된다라고 해도 매사 어떻게 돼요? 진리에 의해서 지혜롭게 펼쳐나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내 마음의 어둠을 벗겨서 지혜로서 진리를 깨쳐서 지혜를 터득하겠다는 것이 바로 광명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천수경에도 보면은 백겁적 집죄 일념돈탕진 여와문고초 멸진무에라 그랬어요. 백겁 동안 쌓은 죄도요. 한 생각을 바르게 가짐으로 인해서 여와문고초 한량없이 수레에 많이 있는 그런 마른 풀을 전부 한순간에 다 태워서 없앨 수 있는 것처럼 한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우리의 어떤 죄업이나 이런 나쁜 짓들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업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어때요?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의 몸이 하는 게 아니어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좋은 일을 했다 해서 손이 착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손으로 나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손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나쁜 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마음을 바르게 먹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깨쳐서 지혜로운 마음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 과로 광명인 것이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은 우리가 10년 정도 동안 목욕을 안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어때요? 한 번만 목욕탕에 가서 때를 충분히 불커가지고 목욕을 하면은 때가 다 없어질 수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면은요. 지혜에 의해서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하나만 먹으면은 과거의 살아온 방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또한 해가 아무리 밝고 달이 아무리 밝아도 여러분들 주변은 밝히지만 내 마음속까지 밝혀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혹여 속상한 일이 있다라고 해서 동해바다나 저쪽 서해바다에 가서 마음 좀 식히고 와야 되겠다 하고 출발을 하지만은요. 속상한 그 일을 그대로 가슴속에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넓은 곳에 가고 아무리 멀리 간다라고 해도 그 속상한 마음을 버리질 못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설령 바닷가는 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깨쳐서 속상함을 없앨 수만 있다면 우리는 편안함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러한 것이 광명이에요. 바로 광이다 하는 것은요. 진리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다. 바로 어두운 내 마음을 진리에 의해서 밝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광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군강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군강경에서는 광명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심주어법 이행보시 여인 이밤 증무속연요 약 보살 신부주법 이행보시 여인유목 일광 명조 견종 종색이니라 마음을 법에 머물러서 보시를 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물건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고 마음을 법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은 햇빛 아래서 여러가지 사물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보면은요. 바로 마음이 자기만의 어떤 편견 고집 사고 자기만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생활을 하면은요. 캄캄한 데서 활동을 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열려서 실상대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산다 하면 햇빛이 환하게 비추는 곳에서 활동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명이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그동안 잘못 살아온 삶을 진리에서 바르게 사는 법을 채득을 해서 그대로 살아가나가는 것을 우리는 광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우리도 현재까지 살아오는 것을 보면은요. 나름대로의 어떤 지혜 등불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죠. 그러나 앞으로 어떤 부처님법에 의해서 진리를 더 깨쳐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떤 진리에 의해서 광명을 논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삶에서의 어떤 광명을 논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 보름달과 같이 진실되게 웃는 모습 그것이 광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얼굴이 따라하고 생김새는 부모님이 물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요즘 정형도 하지만 그런 얼굴 표정이나 웃는 모습이나 또 화사한 따뜻한 말이다. 이런 것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아름다운 마음 행복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치를 터득하는 것 그것을 갖다 우리는 바로 뭐예요? 광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학문적으로 보면 결국 진리로의 승화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역량으로 보면 밝은 행복한 미소로 살아가는 것이 광명이다. 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가정에도 썰렁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이 따사로우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편안해지지요. 우리 보살님들이 가정에서 따뜻한 미소를 품고 있다라고 하면 밖에서 어려운 일이 설령 있었던 거사님도 들어오면 안의 모습을 보고는 풀어질 수 있고요. 애기도 또 나름대로 공부하고 학교가서 시달리는 어떤 여건인데 어머님의 따스한 목소리 말소리 어떤 행위 하나면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이예요. 바로 그런 것을 터득해서 실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광명이다. 하는 것이예요. 그런 지혜나 삶의 방법을 여러분들 맨날 이루게 해달라고 빌어서 되는 건 아니죠.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요. 복이라고 하는 것도 화라고 하는 것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맨날 인사하면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들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 복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복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마음에서 온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원칙을 정해가지고 내가 원칙 정한 대로 누가 나한테 응해주고 따라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해결이 되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 마음에서 바라지 않는 대로 움직여지면 그것을 우리는 화다라고 하는 것이지 본래 복과 하나는 없다라고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아름답게 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는 바로 광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제의절에서 본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조금 있으면 입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입시 기도를 하는 분들이 엄청 많단 말이죠. 어떤 분은 교회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절에 가서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산에 가서 산기도를 하야 좋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한 가지 소원 이루어준다 하는 어떤 갑바위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물가에 찾아가서 용왕님께 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성당 나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모 마리아님께 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만약에 입시를 볼 때 합격이 잘 됐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은총이라 그러지요. 그럼 절에 나가는 사람은 만약에 아들이 잘 됐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부처님의 갑이라 그러지요. 산에 가서 기도한 사람은 산신님의 울력이라 그럴 테고요. 성당 나가서 하신 분들은 성모 마리아님의 은총이다라고 할 것이에요. 또 물가에 가서 하신 분들은 용왕님이 잘 돌봐줘서 그랬다라고 이렇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교인들은 하느님이 시험 본다 시험 중이다라고 표현할 테고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이 시험 보는 중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잊어라곤 인연이 안돼 불교하고 인연이 안돼 아니면 그 스님이 기도를 잘못했는가 봐 내가 잘못했는가 봐 이런 말씀을 하시겠죠. 또 산기도를 했는데 떨어지신 분들은 아이고 산기도 헛했어 물기도 하신 분들은 물기도 헛했어 갑바위 가신 분들은 아이고 거기 쓰잘데없이 괜히 갔는가 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떨어지고 합격되는 것은 그 학생의 능력이고 여건이지 산신님이 돌보고 용왕님이 돌보고 부처님이 돌보고 돌보지 않고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바로 부처님 말씀이에요. 복과화는 자신이 만들듯이 바로 자신이 원인을 만들어서 결과를 받는 것 또한 자신이 만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관 행복한 사고관 이건 역시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여건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온다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광명 행복한 법을 만드는 그런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 우리는 광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변 법계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 우주의 세계를 나타내요. 이런 광명 덩어리가 온 우주에 두루두루 난리 펼쳐서 공양시방이요요. 바로 공양시방이라는 것은 시방에 있는 부처님 동서남북 중앙 안팎에 있는 모든 부처님께 올리는 모든 것을 우리는 공양이라고 하지요. 바로 부처님께 이바지하고 도와주는 모든 사물과 행위 이런 것을 우리는 공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양시방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이 우리는 진리의 공양이다. 법 공양이다. 바로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에 가셔서 공양하세요. 이러는 것은 뭐예요?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이런 얘기예요. 밥 잡수세요. 하는 뜻이 담겨있지만 실질적인 뜻은요. 부처님께서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신 분 아니예요? 그러니까 은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마땅히 부처님과 같이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부처님과 같은 뭐예요? 깨달음을 얻으세요. 하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량불법승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온 인류 만물에게 진리의 빛이 펼쳐지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의 빛이 골고루 펼쳐져서 바람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무량불법승. 세상에 부처님 것이 없지요. 부처님 가르침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모두 진리에서 살고 행복을 만들고자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량 없는 이러한 어떤 진리의 빛이 두루두루 펼쳐져서 어느 가정에서든 어느 누구든 행복함을 만들어 가라 하는 뜻으로 우리는 바로 무량불법승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분향례를 보면은요. 바로 부처님의 살림살이를 기본 미천으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우리 불자님들 스스로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스스로 행복함을 만들어서 복을 만들어서 두루두루 널리 펼쳐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오분향례의 근본 목적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요. 악한 사람도 복을 받아요. 또 악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 하지만 그 사람은 재앙을 받게 되고요. 또한 선의 열매가 있기 전에는 아무리 선한 사람도요. 화가 와요.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은 뒤에는요. 착한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부처님께서는 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요. 반드시 인과 응보라는 것이 있어요. 선악의 과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씹는 대로 거두고 가꾸는 대로 거두는 이츠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 불자님들 항상 행복한 결실의 과보 행복한 원인을 만들어서 늘 행복하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정주 복명동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부를 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의 신일봉 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 자비정사 자비정사